사장님은 또 전공이 나오네? 전공? 이거 어디다 올리시려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임실 달구내 농장 농장조설승원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우리 임실교회 제1남성교회 회장 선우영철 회장님하고 또 우리 두꺼비주의소 이중호 사장님 또 저 이렇게 생일이 똑같은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조촐하게 바베큐 파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베큐 파티의 조리장은 배강수 우리 사장님이십니다. 아 예 아 폼이 나오네요.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오늘 칠순이시고 우리 선우영철 회장님 한 말씀해 주시죠. 생일 칠순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사랑합니다. 아 예 아 우리 이중호 우리 사장님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해요. 성무의 조절을 향하여. 자 오늘 그리고 우리 일남성교회 우리 총무이신 우리 장현구 집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준비를 해 주셔서 구해야 되냐 구해야 되냐 구해야 되냐 정말로 생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좋은 자리를 빠르게 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일부 장현구 집사님 우리 임실교회는 99년 전에 이렇게 이 그루터기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내년에 100주년을 앞두고 이렇게 새 성경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 한병락 집사님 아 예 우리 회계 분관리 하신다. 안녕하십니다. 오늘 우리 회원 세 분이 이렇게 생신을 맞이한 걸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제가 우리 임실교회에 다닌 지 7년째인데 아 예 예 이런 경사는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진정으로 축하드리고 우리 임실교회가 더욱 이렇게 성장하고 하나님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아 예 벌써 고기를 이제 바베큐를 지금 고기를 굽고 있습니다. 우리 대강수 집사님 이렇게 돌이 달궈졌나요? 네 좋습니다. 지금 아 예 그래요? 예 예 소금 있나요? 소금 가져야 되나요? 네 소금 가져야 되나요? 아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우리 지수야 할아버지 여기 생일 축하한다고 한 번 해줘. 아 예 사랑한다고. 하트 한 번 날라줘. 하트 하트. 하트. 아 예 오케이. 소금이 필요합니다. 소금이 필요합니다. 소금이. 안녕하세요. 아 예 예 예. 아 예 예. 아 예 예. 아 우리 천사들 이렇게 계십니다. 우리 예 예 예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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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예. 아 예 감사합니다. 아 임실 달구내 농장 유튜브로 들어가시면 이 화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유상기 장로님.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 우리 임실교회 100주년 새성경원주 위원장으로 이렇게 수고하고 계시는데 아 이렇게 우리 새성경원주 위원장으로 가시는데 한 말씀만 해주시죠. 네. 보금의 황무지였던 이곳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피로갑죽을 세우신 성전을 이렇게 100주년을 통해서 건축하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하면서 또한 온 성도들이 마음과 뜻과 신과 정성을 다해서 새성전 건축하는 데에 힘쓰시고 네. 또한 보이는 성전뿐 아니라 우리 마음의 성전도 거룩히 지어가는 귀한 계기가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이 화면은 저희가 올리면 우리 임실교회의 역사가 되겠습니다. 아 이제 밖으로 나가서 우리의 본당을 이렇게 한번 봐도록 하겠습니다. 본당은 3개월 후면 이제 철거가 되겠습니다. 네. 네. 자 우리 속속 이렇게 축하하러 오십니다. 아 장로님 안녕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아 예예예예. 아 예예예. 세 사람들이 하나 더 속하지? 예 감사합니다. 네. 나도 같이 가요. 아 그래 이리 와. 아 아 아 자 우리 임실교회에 예. 어 예. 집사님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예예예. 예예예예예. 백령송어집사님이십니다. 예. 예예예 예. 예 우리 임실교회에 예 버스가 있고요. 우리 양주영 성도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원로 장로님이신 박재만 장로님이십니다. 장로님 안녕하세요. 여기에 이렇게 보이신 보는 임실교회 본당입니다. 이 교회는 앞으로 3개월 후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겠습니다. 이렇게 옆에 새 성경 건축을 신축하고 있는데 3개월 후면 지금의 본당은 철거를 하고 새 성경 건축과 옆에 있는 교회 식당 애창관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100주년을 맞는 임실교회가 여기 임실당에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임실교회로 우뚝 섰었습니다. 우리 지수야, 지수가 지금 할아버지 오늘 생일이시죠? 네. 축하의 말 한 말씀만 해주세요. 할아버지가 너무 좋아서 일을 하고 있어요. 아, 예. 할아버지 축하해요. 어디 갈까요? 어디 갈 거예요? 저기 이제 식당으로. 식당으로 보세요. 식당으로, 오케이. 식당으로, 식당으로. 이렇게 보시면 올 연말이면 새 성경 건축이 완공되겠습니다. 2층으로 된 새 성경 건축은 성가대실과 본당이 이렇게 되는 새 성경 건축입니다. 앞으로 이 건축이 되면 이 화면 예쁜 새 성경 건축을 올려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는 어디 갈까요? 식당으로 갑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본당의 모습입니다. 지금 약 한 400명 정도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인데 지금 새 성경 건축을 준공하면 약 550명, 600명 정도 한꺼번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명실공이 임실의 선교의 전진기지로 이렇게 삼을 것입니다. 우리 한현자 장로님 오시네요. 안녕하세요. 우리 원로 장로님이신 한현자 장로님 새 성경 건축을 이렇게 앞두고 한 말씀 해주시죠. 너무나도 우리한테 기쁨이죠. 여운했던 그런 생각이 있고 너무 감사하고 저는 너무 기뻐요. 후손에게 많은 구원의 방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기 우리 전두사님이 들어가셨어요. 전두사님 들어가셨어요? 네, 우리 안광부 목사님 안녕하세요. 우리 안목사님, 부목사님이신데 우리 보구마에 진짜 우리 성도들을 너무 사랑하고 계시는데 우리 새 성경 건축 하시는데 기쁘시죠? 한 말씀만 해주시죠. 네, 성전이 잘 지어져서 함께 예배드리고 기뻐할 수 있는 공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전두사님 어디 계세요? 위의역이요. 아, 예. 우리 원루리 전두사님이십니다. 우리 전두사님 전두사 사역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우리 새 성경 건축 100주년을 맞이해서 건축하고 있는데 한 말씀만 해주시죠. 아, 이제 100주년을 기념해서 성전이 건축돼서 너무 기쁘고 앞으로 이제 새 성경 건축이 건축되면 거기서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인실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것으로 우리 100주년 새성년 신축 현장을 보셨고 또 다음에 또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